우진 가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네, 우진 가수님! 모시겠습니다! 압수 치시면서 즐기시오! 새로운 손님을 잡아줄 사람이 그대라면 좋아도 새로운 손님을 잡아줄 사람이 그대라면 좋아도 그리운 한덕을 넘고 넘어도 그리운 한덕을 넘고 넘어도 사랑하고 싶어요 추운 날까지 내 사랑하는 그대라면 좋아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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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라면 그대라면 좋아도 그대라면 좋아도 예! 압수! 아! 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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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